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. 안녕! 여기저기 맛있겠다 잘먹었습니다 그것 맛있게 먹은 게 아니라 이제 안 되겠죠 물을 넣을 때 손을 넣을 때 오수진 손을 넣을 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었어요 손을 넣을 때 손을 넣을 때 고추냅스 손을 넣을 때 손을 넣을 때 앗! 배고프다 오 오 오 오 오 오 아 아 아 아 할렐루야! 고춧가루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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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금으로 흩어쿠 titanium 점프단다 손으로 제품으로 필수 손에, 심장점에 팍빵하자 골고루젼, 아삭졸은 모르걸로 손에, 멀쩡하자 멀쩡하자 ! 으 으 으 으 으 으 두꺼운 ұ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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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2 내성 오빠 여기 왜 있어요? 어? 아 근데 나도 그냥 자거라니까 여기 와있던데? 아핰 안녕 다 해보자 안녕 안녕 PAT took the food They didn't work or fart They didn't work for me was they買ed a lot 그릇, 젤리, 단무지 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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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원하게 만들어보았어요 후추 후추 오징어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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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념장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유 빛깔 설기 양양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유 빛깔 설기 양양 설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소가 젠틀한 남자 203입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치토스 핫도그와 치토스 범벅치킨 치토스 롱치즈스티 그리고 함께 먹을 짜파게티 범벅입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뿌빵뼈 야자 아 나이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ntuition 치토스 괜찮아 재밌는 라면 다 먹었어요! 다 먹었어요? 뭐였어? 뭐지? 사라졌어요 사라졌어요 여기 넣어서 먹어야지 터뜨려서 사라졌어요 너무 맛있어 터뜨려 터뜨려 땡큐 땡큐 그맛 이거 기생주 터뜨려 맛있다 맛있다 안녕히 가세요 터뜨려 치즈 소스 음 안 돼 안 돼 네 음 맛있다 어? 완전 맛있겠다 나도jaw 와 이거 왜이렇게 많냐? 와 이거 왜이렇게 많냐? 진짜 많냐? 단무지 하나 올려서 드셔보세요 치킨 내가 만든거보다 훨씬 맛있네 당연한거에요 너무 좋아 맛있다 역시 꿀조합 치즈소스도 완전 맛있는데 그래도 맛있구나 입맛이 아주 싹 가시네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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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맛이야 짠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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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이거지 핫도그 맛있는데요? 핫도그도 맛있고 다만 맛없는게 없네 오 통까래떡 핫도그 타르크 다 먹은거에요? 어? 원래 가랫도그는 끊어먹는게 아니라서 그렇습니다만 타르크 설계님 오늘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타르크 타르크 손잡이를 만들고 손잡이를 만들고 손잡이 아직 많이 안해봐서 잘 몰라요 오 될거같아 타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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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눈 따졌어 이거 뭐에요? 네? 아무것도 아니에요 타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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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여기 사실 이거 만두 하나 있는데 이거 만두 하나 먹고 싶었거든 너가 먹는다 할까봐 마음 저리고 있었지 마음 저리고 있었어 타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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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이렇게 늘어나다가 지우까지 가는거:] 어디까지 먹어요? 잠시만요 아직 식사가 안 끝났거든요 잠시만요 거의 다 왔어요 끝난 것 같은데 아직도 배고프죠? 이제 하러 갈까요? 너무 좋아 곱창고 뭐야 뿅 뭐야 지금부터 이 채널은 저의 것입니다 뿅